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우물요정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아 우물요정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새 아들과 불평없이 오손도손 지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옥수수를 쪄먹는 것이 어때? 네 좋아요 아버지. 그럼 좀 넉넉히 쪄서 마을 어르신들께도 좀 갖다 드리려구나. 네 우리집 옥수수는 정말 알이 실해서 모두들 좋아하세요. 가난했지만 농부네 집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농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농부는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얼굴에 걱정이 더 깊어졌어요. 그 이유는 날마다 사라지는 옥수수 때문이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농부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여러 가지 국리를 하던 농부가 드디어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럼요 아버지.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옥수수는 우리의 식량인데 이렇게 도둑을 맞다가는 우리 식구들이 겨울을 날 길도 막막해지지 않겠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희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지키면 감히 도둑놈이 오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의 말을 듣고 든든한 듯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수고 좀 하거라. 네 옥수수 밭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아버님은 편안히 주무세요. 세 아들은 자신 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따라 나서려는 두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그럴 것 없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날마다 같이 고생할 게 뭐가 있느냐? 돌아가면서 지켜야 서로 힘이 덜 들지 않겠니? 네 형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저희들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큰 아들은 밤이 깊어지자 옥수수 밭에 나가 자리를 잡고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인지 오기만 해봐라. 이 몽둥이로 흠신 도들겨 패주겠다. 큰 아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츰 흐르자 게으르고 잠이 많은 큰 아들은 그만 깊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어찌나 달게 잠이 들었던지 개구리가 다가와 깨울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개굴개굴 새벽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옥수수 밭에 도둑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큰 아들은 몽둥이를 던져 개구리를 쫓아버리고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오늘도 도둑을 맞고 말았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일어난 큰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만 글쩍거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옥수수 밭을 지킬게요.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그래. 수고해라. 제발 너는 형처럼 졸지 말고 제대로 지켜야 한다. 네. 문제 없어요. 여기 총도 가져가는 걸요. 둘째 아들도 큰 소리를 치면서 옥수수 밭으로 나갔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두자 목이 마를지도 몰라. 성질이 급한 둘째 아들은 우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물에 닿았을 때 어디선지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저를 데려가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개구리를 집어던지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니까짓게 날 도와주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둘째 아들은 우물물을 떠옆에 놓고 총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총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단 말이야? 도둑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탕! 둘째 아들은 우물가에서 실컷 놀다가 옥수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슬슬 밭으로 가볼까? 둘째 아들이 옥수수 밭에 막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도둑이다! 이놈! 받아라! 둘째 아들은 무조건 방아쇠부터 당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빨리 총을 쏘았지만 이미 도둑에게 많은 옥수수를 도둑질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총알은 커다란 새의 날개 밑을 새찼을 뿐이었어요. 결국 둘째 아들도 큰 아들처럼 옥수수 도둑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옥수수 밭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두 형과 달리 온순하고 사랑이 많은 막내 아들은 밤새 옥수수 밭을 지킬 셈으로 오물가에 앉아 빵부터 먹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면 뱃속이 든든해야 해. 절대로 졸지 말아야지.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돼. 막내 아들이 빵을 먹고 있는데 개구리가 나타나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빵 좀 나눠주세요. 막내 아들은 개구리에게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와라 같이 먹자. 개구리는 막내 아들의 무릎에 앉아서 빵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느닷없이 개구리가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도둑을 잡는 일을 도와줄게요. 옥수수를 먹어치우는 도둑은 저기 저 커다란 새랍니다. 막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커다란 새라고? 정말이야? 빵을 개구리가 먹기 쉽도록 떼어주며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 새는 원래 예쁜 아가씨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귀신이 새물래서 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물의 요정에게 한번 빌어보세요. 우물의 요정은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럼 아저씨는 예쁜 아가씨도 만날 수 있고 잘만 하면 집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막내 아들은 개구리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해볼게. 막내 아들은 개구리의 말대로 우물 앞에 가서 빌었어요. 우물의 요정님께 간절히 빕니다. 저 커다란 새를 마술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원래의 예쁜 아가씨로 되돌려 주세요. 부디 우물의 요정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요? 눈 깜짝할 새의 커다란 새가 예쁜 아가씨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제가 나쁜 마술에서 풀려났어요. 아가씨는 막내 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의리의리한 집까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막내 아들은 자꾸만 눈을 비벼댔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집은 도련님의 집이에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와 이렇게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되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사랑이 많은 막내 아들은 도둑을 잡으러 나갔다가 정말 큰 행운을 잡게 되었답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게 마련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선물 어느 날 꼬마 사파타가 대문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아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때 마침 노란 금태 안경을 쓴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사파타의 집 앞을 지나면서 그만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어 지팡이가 떨어졌네요 할아버지 사파타는 얼른 지팡이를 집어서 공손하게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흐뭇해하는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오 착하기도 하지 그런데 얘야 이제 그 지팡이는 나에게 필요 없단다. 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수 있거든. 지팡이가 마음에 들면 네가 가지렴. 그래도 할아버지께 사파타가 제 대답도 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저만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보았을 때는 아주 많이 구부정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파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두 손으로 지팡이를 쥔 채 할아버지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좋기는 한데 사파타는 지팡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팡이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어요. 손잡이는 둥글게 구부러졌고 끝에는 작고 뾰족한 쇠부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지팡이였어요. 어디 할아버지 흉내를 한번 내볼까? 사파타는 할아버지처럼 허리를 구보정하게 구부리고 지팡이로 땅을 두세 번 톡톡 쳐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심코 지팡이를 팔 사이에 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지팡이가 말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흰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잘생긴 검정 말 이었습니다. 검정 말은 사파타를 태우고 집 주위를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말발굽이 닿는 땅에서 반짝반짝 불꽃이 튀었습니다. 와락 겁이 난 사파타가 덜덜 떨리는 두 발을 간신히 땅에 내려놓았을 때 말로 변했던 지팡이는 다시 본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말굽도 얼룩무늬도 다 사라지고 없고 지팡이 끝에는 약간 녹슨 작은 쇠부치가 붙어 있었어요. 말갈기 역시 사라졌고 대신에 둥그런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신나게 달려보았으면 정신을 차리자 사파타는 새로운 배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벌벌 떨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달려라 검정말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파타는 다시 지팡이를 두 다리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가 말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낙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파타가 서있던 길은 끝없이 모래가 펼쳐진 사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사막이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목이 말랐지만 사파타는 겁내지 않고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신나는 모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요셉 지팡이 인걸 사파타는 세 번째로 지팡이를 타면서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날씬한 빨간색 경주용 자동차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자동차 시합을 할 수 있는 널따란 도로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하는 가운데 사파타는 사파타는 경주를 할 때마다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파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로 탔을 때는 지팡이가 칸으로 변했고 길은 잔잔한 푸른 물이 가득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탔을 때는 하늘을 나는 우주선으로 변해 지나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별무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파타가 땅에 발을 살짝 디딜 때마다 지팡이는 즉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파타가 사용할 때마다 지팡이의 손잡이는 더욱 반질반질 해졌고 지팡이의 끝에 붙은 쇠부치도 더 많이 닳게 되었습니다. 사파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팡이로 하는 모험에 듬뿍 빠졌습니다. 그 놀이를 하는 동안 오후가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사방이 어둑어둑 해졌어요. 그때 사파타는 마을 어귀에서 금태 안경을 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오세요? 사파타는 지팡이의 주인인 할아버지를 자세히 쳐다보았지만 할아버지에게서는 무슨 신비로운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 때문에 재미있게 놀았어요. 사파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네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사파타는 지팡이를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리기 위에서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을 가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필요가 없단다. 네가 갖거라. 지팡이는 네 거야. 너는 그 지팡이를 타고 여기저기 신나게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걸을 때 그냥 몸이나 의지할 뿐이란다. 그러니 쓸모가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네가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렴. 할아버지는 사파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한 할아버지의 등 뒤에 대고 사파타는 몇 번이나 절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가 준 행운과 불행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마리라는 예쁜 소녀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도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마리가 불쌍해서 곧 새 엄마를 얻었지요. 그래서 식구는 4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새 엄마가 마리보다 나이가 많은 딸을 한 명 데리고 왔거든요. 마리는 이제 한 식구가 된 새 엄마와 새 언니를 잘 따랐답니다. 그런데 몇 해 뒤 마리 아빠가 병이 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리는 아빠 없이 새 엄마 새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새 엄마는 아빠가 죽자 친딸인 새 언니만 사랑하고 마리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게으름뱅이에다 못된 짓만 하는데도 칭찬을 받고 마리는 예쁘고 부지런한데도 날마다 야단만 맞았지요. 마리야 네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라. 새 엄마는 힘든 집안일을 모두 마리에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마리는 불평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런데도 새 엄마는 칭찬은 날마다 구박 만했어요. 마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물레로 시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마리는 매일매일 울면서 물레로 시를 뽑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종일 힘들게 시를 잤다 보니 손가락에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서 물레빠락을 붉게 물들인 겁니다. 마리는 피자국으로 얼룩진 물레빠락을 닦으려고 우물로 갔다가 그만 물레빠락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우물에 빠진 물레빠락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답니다. 마리는 울면서 새엄마에게 달려가 물레빠락을 우물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가 무섭게 꾸짖으며 소리쳤지요. 당장 가서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때려줄 테다. 마리는 엉엉 울면서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물에 빠진 물레빠락을 어떻게 찾지? 아무리 우물을 들여다봐도 물레빠락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마리는 결국 우물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마리는 이를 악물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깊어 몇 번 허우적거리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얼마 후 눈을 뜬 마리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지? 마리는 아름다운 풀밭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툴툴 털고 풀밭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 걸어가자 이상한 오븐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븐 안에는 빵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빵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꼬마 아가씨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우리는 다 익었어요. 마늘 꺼내주지 않으면 우린 다 타버릴 거예요. 착한 마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긴 나무주걱으로 빵을 모두 꺼내주었지요. 마리는 다시 풀밭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과나무가 말을 나는 겁니다. 꼬마 아가씨 나를 좀 흔들어줘요. 내 사과는 익을 만큼 익었어요. 흔들어주지 않으면 사과가 다 썩어버릴 거예요. 마리가 얼른 나무를 흔들어주자 사과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마음 시착한 마리는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마리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조그만 오두막집 앞에서 괴상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앞니가 어찌나 큰지 정말 대문짝 만했어요. 마리는 겁에 질려 그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외치는 겁니다. 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난 홀레 할머니란다. 홀레 할머니 라고요? 안녕하세요? 마리는 그제야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야 나랑 같이 살자. 만일 네가 집안일을 잘해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일은 아주 쉽단다. 그저 내 이불을 깃털이 날릴 정도로 잘 털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그럼 그 깃털들이 눈으로 변해 땅으로 내리거든. 곰곰이 생각하던 마리는 홀레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마리는 할머니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 했어요. 집에서 했던 대로 꾀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오, 일을 아주 잘하는 구나. 할머니는 마리가 일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항상 칭찬을 해주었지요. 그럴수록 부지런한 마리는 더욱 신이 나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이불도 아주 잘 털었답니다. 마리가 이불을 털면 깃털들이 정말 눈송이처럼 땅에 내려가 아름답게 휘날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마리는 점점 시무룩해졌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새엄마와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리웠던 아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마리는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조심스레 홀레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가 집보다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겠어요. 그러자 아쉬운 듯 홀레 할머니가 마리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래 알겠다. 그동안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할머니는 마리의 손을 잡고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리는 이제 진짜 집에 가는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리가 대문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황금이 마리의 몸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이 보실 정도로 반짝이는 황금은 모두 마리의 옷에 찰싹 달라붙었지요. 그래서 마리의 옷은 금세 찬란한 황금 옷으로 바뀌었답니다. 너무 놀라 입이 벌어진 마리에게 홀레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옷에 붙은 황금은 부지런히 일한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마리가 전에 우물 속에 빠뜨렸던 물레 가락도 되돌려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리가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대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다쳤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어느새 고향 마을에 돌아와 있었답니다. 햇살이 비쳐 눈부시게 반짝이는 옷을 입은 마리는 기쁜 마음에 얼른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리가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우물 위에 있던 수탁이 소리쳤습니다. 마리 아가씨 황금옷이 정말 멋지군요. 고마워 스타가 그동안 잘 있었지? 마리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새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새 엄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언니도 안녕? 새 엄마와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리를 쳐다봤지요. 황금옷을 입은 마리가 너무 예쁘고 눈이 부셔서 할 말을 잊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새엄마가 묻자 마리는 그동안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답니다. 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새엄마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게으른 친딸도 홀레 할머니에게 보내 마리처럼 큰 행운을 얻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새엄마는 친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우물 옆에서 씨를 잣도록 해라. 마리의 언니는 우물 옆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리처럼 물레까락에 피를 묻혀야 해.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다그치자 언니는 일부러 가시나무로 손가락을 찔러 그 피를 물레까락에 묻혔지요. 그러고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물레까락을 우물에 휙 집어던지고 마리가 한 것처럼 그 안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언니도 마리처럼 금세 아름다운 풀밭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에게 들은 대로 언니도 풀밭을 따라 걸었어요. 이윽고 오븐 앞에 이르자 빵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지 않으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언니는 콧방귀만 끼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흥 잘못하다가 오븐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 이번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단 사과나무가 소리쳤습니다. 날 흔들어줘요. 흔들어주지 않으면 사과가 다 썩을 거예요. 하지만 게으른 언니는 나무를 흔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흥 사과가 떨어져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해? 잠시 후 언니는 홀레 할머니의 오두막집 앞에 도착했답니다. 언니는 앞니가 대문짝만한 할머니를 보고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마리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그날부터 오두막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제법 열심히 일했어요. 일만 잘하면 황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착실히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언니는 슬슬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어요. 이불도 대충대충 털어서 깃털이 조금밖에 날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 게으름을 피웠지요. 아침 해가 훤히 밝았는데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눈이 제대로 내릴 리가 있겠어요? 화가 난 홀레 할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처럼 게으름뱅이는 처음 봤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홀레 할머니는 언니를 잡아 끌고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홀레 할머니가 나한테도 황금을 주려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대문 앞에 서는 순간 금 대신 갑자기 큰 솥에서 시커먼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기름을 뒤집어쓴 언니의 얼굴과 옷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답니다. 그 꼴을 보고 홀레 할머니가 말했어요. 시커먼 기름은 게으름뱅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쾅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언니는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우물 위에 있던 수탁이 언니를 보고 소리쳤어요. 게으름뱅이 아가씨 정말 형편없는 옷을 입었군요. 언니는 수탁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 털썩 조져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언니 얼굴에 묻은 시커먼 기름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과 결혼한 막내딸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성격이나 생김새가 다 제각각 이었대요. 큰 딸은 먹는 것만 밝히는 욕심쟁이 뚱보였고 둘째 딸은 먹부리는 것만 좋아하는 새 침대기 이었지요. 오직 막내딸만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무척 고았답니다. 한편 그 마을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홀 어머니와 세 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뭐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요정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에 보기로 했습니다. 요정은 먼저 큰 딸을 불렀어요. 반해질 것이 많으니 좀 거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큰 딸은 요정의 집으로 가서 반해질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 큰 딸의 머릿속엔 온통 먹는 생각뿐 이었습니다. 요정의 집이니까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겠지. 큰 딸은 잔뜩 기대했지만 점심때가 되어도 음식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방털만한 빵 한 조각이 나왔지 뭐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 딸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동생이 큰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얘야 오늘은 네 덕분에 점심과 저녁을 아주 배불리 먹었단다. 언니 요정님께서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보내셨더라고 큰 딸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며 투덜 거렸습니다. 그놈의 요정 심술도 참 고약하네 하루종일 일한다 한테는 겨우 빵 한 조각 내놓고선 내일부터 일하러 가나봐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설마 요정이 언니를 굶겨쓸려고 언니가 안간다면 내가 가지 뭐 이튿날 둘째 딸이 요정의 집으로 갔어요. 요정은 둘째 딸에게도 바느질을 시키고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보냈지요. 둘째 딸은 하루종일 굶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척 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름다운 옷감을 보자 몹시 탐이 났거든요. 요정에게 잘 보이면 이 옷감을 조금 줄지도 몰라. 하지만 둘째 딸의 꿍꿍이 속도 소용없었답니다. 요정은 천 한 쪼가리 나눠주지 않았어요. 잔뜩 토라진 새 침대기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불만을 터뜨렸지요. 아주 못된 욕심꾸러기 요정이야. 나도 다신 일하러 가지 않을 거야. 막내딸이 이 말을 듣고 두 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으니 이번에는 제가 갈게요. 요정의 집에 도착한 막내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고운 막내딸은 배고픔을 참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느질을 했답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로 엄마와 두 언니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은 엄마와 언니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일만한 자신을 걱정할까봐 거짓말까지 꾸며냈습니다. 요정님께서 잘 대접해주셔서 배불리 먹으며 일했어요. 내일도 제가 그 집에 일하러 갈게요. 다음날 막내딸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요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음 정말 마음씨가 곱고 착한 아이로구나. 이 아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군. 요정은 이때부터 막내딸을 친딸처럼 아주 잘 보살펴주었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주었고 집안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신기한 물건들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정과 막내딸은 서로에게 정이 흠뻑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요정에게 말했어요. 요정님 제가 이 집에 함께 살면서 요정님을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가 원한다면 나야 좋지. 요정도 막내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뭔데요? 밤이 되면 나쁜 유령들이 이 집을 막 돌아다닌단다. 유령들이 나한테는 감히 해코지를 못하지만 너같이 착하고 연약한 여자아이한테는 못된 짓을 할지도 몰라. 이 말에 막내딸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유령을 손쉽게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무나? 요정은 귓속말로 막내딸에게 유령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막내딸은 요정이 가르쳐준 대로 물이 든 항아리를 준비하고 조용히 앉아 유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 자정이 되자 한 줄기 새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디선가 한때의 유령이 몰려와 시시덕거리며 온 집안을 쏟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막내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령이 지나갈 때마다 항아리에 물을 뿌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썩 물러가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유령들이 벌벌 떨며 모두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요정은 막내딸을 칭찬하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새벽에 유령들이 또 한 번 지나갈 테니 똑같이 하려무나. 요정의 말대로 새벽이 되자 다시 유령들이 나타났습니다. 막내딸은 이번에도 아주 침착하게 유령들을 물리쳤지요. 유령들은 두 번씩이나 혼줄이 나자 다시는 요정의 집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막내딸은 요정의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이 막내딸을 데려가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더군. 그게 정말이야? 이제 보니 아주 못된 요정이로구먼. 물론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동생의 처지를 시기하던 두 언니가 퍼뜨린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점점 커지자 요정은 막내딸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었지요. 너무 아쉬웠지만 막내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답니다. 요정은 헤어지기 싫어하는 막내딸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함께 살고 싶다만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속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 들었어 집안 살림이 어려울 테니 보탬이 될 거다.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요정이 이번에는 황금으로 된 가는 줄을 내밀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고운 황금줄 이었지요. 이건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꼭꼭 숨겨뒀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써라.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요정이 준 작은 상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두 언니는 동생이 어떤 작별 선물을 받았을지 은근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동생이 들고 있는 상자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동안 일만 실컷 부려먹고 겨우 요걸 줬단 말이야? 정말 고마운 걸 모르는 요정이로군. 하지만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두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게 웬 보물이야? 상자 크기는 작아도 보물 하나는 참 휘안찬란하네. 엄마와 두 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식구들은 이때부터 씀씀이가 해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유난히 밝히는 똥보 큰딸은 매일같이 상따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먹었습니다. 멋부리기 좋아하는 새침대기 둘째 딸은 온갖 화려한 옷으로 몸체장을 하는 게 일이었고 더구나 가난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오던 엄마마저 돈을 물쓰듯 펑펑 써버렸습니다. 식구들이 이렇듯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낭비를 일삼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은 또 어려워지고 말았어요. 예전처럼 빈털터리가 되자 엄마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진작에 좀 아끼고 절약할걸 하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막내딸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정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주었던 황금줄을 내놓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 너무 걱정 마시고 이거라도 팔아서 살림에 보태세요. 엄마는 잠시 줄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몹시 실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황금줄이긴 하지만 너무 가늘어서 얼마 되지 않겠구나. 그래도 이걸 팔면 한동안 식구들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니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엄마는 황금줄을 팔기 위해 보석상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은 무게를 달기 위해 저울 한쪽에는 황금줄을 다른 쪽엔 무게를 잴 수 있는 추를 올려놓았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추를 많이 올려놓아도 황금줄을 올려놓은 쪽이 항상 무거워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군. 저울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른 보석상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무게를 재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이 신기한 황금줄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나라 안에 퍼져나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내가 그 황금줄을 살 테니 가져오도록 하여라. 엄마는 황금줄을 가지고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줄에 무게를 재기 위해 궁궐에 있는 보석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어요. 어느덧 루비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진귀한 보석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신하들은 그 보석들을 저울 한쪽에 모두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황금줄을 올려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소문대로 저울은 황금줄 쪽으로 기울었지요. 과연 소문대로구나. 이렇게 가는 줄이 어찌 이렇게 무겁단 말인가. 임금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보석을 모두 내려놓고 임금님께서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지요. 임금님도 호기심에 신하의 말대로 저울 위에 올라섰지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올려놓아도 꿈쩍하지 않았던 저울이 임금님이 올라서자 수평을 이루었거든요. 너무도 괴상한 일이라 임금님은 황금줄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어허 그런 사연이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막내딸을 데려오너라.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막내딸이 불이 났게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참한 막내딸을 보고 임금님은 마음이 끌렸답니다. 그러다 혹시 하는 생각에 막내딸에게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어요. 막내딸이 무척 당황하며 저울 위에 올라서자 놀랍게도 저울은 수평을 이루었답니다. 임금님이 올라갔을 때처럼 말이에요. 이를 본 지혜로운 신하가 무릎을 탁치며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이 황금줄은 임금님과 저 막내딸을 이어주는 신비한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임금님과 황금줄의 무게가 같고 황금줄과 막내딸의 무게 또한 같으니 이런 전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님도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자기 가족을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라면 왕비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리하여 마음씨 착한 막내딸은 임금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놀 완의 치료법 옛날 옛적에 스카이라는 어린 소녀가 깊은 산속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스카이는 산자락에 있는 강가에 앉아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힘차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의 모습에 푹 빠져있곤 했지요. 스카이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카이의 가장 큰 소원이 바닷가에 사는 것임을 알 정도였지요. 세월이 흘러 스카이는 어여쁜 처녀가 되었답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카이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다 가까운 곳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스카이와 결혼할 수 있었지요.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바닷가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고 스카이의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청년의 고향인 어촌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스카이는 항상 꿈꿔왔던 것처럼 바다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스카이는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하지만 스카이의 시어머니는 그녀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카이가 산골 마을의 남자와 결혼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스카이를 도와주기는 커녕 새로 태어난 예쁜 손녀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스카이는 하는 수 없이 밭일을 할 때도 염소를 거둘 때도 항상 어린 딸을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떼약볕에서 일할 때도 더위에 지치면 스카이는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서서 파도에게 자신이 일하는 동안 아기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신기하게도 그녀가 노래를 하면 파도가 얼른 다가와 아이를 받아갔습니다. 스카이는 딸을 파도 소녀 노란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바다에 파도 들아 우리 아이를 데려왔다.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 아이 좀 돌봐주렴. 스카이는 어린 딸 노란들을 매일 파도 맡겨놓았어요. 그리고 일이 모두 끝나면 바닷가로 돌아와 이번에는 딸을 찾는 노래를 불렀지요. 파도가 딸을 데려오면 모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란들은 세 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매일 파도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서늘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 아침 파도와 놀고 있던 노란들이 금안 해변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을 마친 엄마가 바다로 와서 딸을 찾았지만 노란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당황한 엄마는 노래를 부르며 미친 듯이 해변을 뛰어 다녔습니다. 노란들이 영영 사라진 것을 깨달은 엄마는 결국 백사장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야 바닷가로 온 아빠가 엄마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엄마와 아빠는 커다란 상심에 빠졌습니다. 노란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에 눈물만 흘렀어요.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노란들은 사실 무사했답니다. 바다가 평소에 놀던 바닷가에서 몇 시간 떨어진 어느 섬으로 노란들을 데려다 놓았던 겁니다. 마침 자식이 없는 한 부부가 해변에서 해초를 줍다가 노란들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지요. 사실 그 부부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을에서 매우 존경받는 유명한 치료사였지요. 양부모가 된 이들은 파도에 밀려온 어린아이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들도 아이에게 노란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작은 섬마을에서 어린 소년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양부모가 치료할 때 쓰는 약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양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딸을 더욱더 믿고 의지했지요. 노란들은 매일같이 양부모가 치료해야 할 환자들에게 쓸 약초를 구하러 다녔답니다. 노란들이 이를 무척 빨리 배웠기 때문에 그녀가 열다섯 살이 되자 양부모는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 양부모는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노을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세상을 떠나 조상님들에게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제 네가 친부모를 찾아 떠났으면 좋겠다. 노란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지금이 행복한걸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가야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바다의 힘을 믿어보아라. 이곳까지 무사히 왔질 않니? 돌아갈 때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바다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내 몸을 맡기거라. 그날 밤 노란들의 가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술가들이 죽은 훈련과 대화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동해 트기 한 시간 전에 바닷가로 나와 손을 잡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솟아오르고 새들이 새날을 노래했습니다. 노란들은 약초를 잔뜩 넣은 커다란 자루를 들고 양부모에게 배운 지식을 되새기며 용감하게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술처럼 파도가 노란들을 가볍게 품고 순식간에 섬을 떠났답니다. 노란들은 자신을 고향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하고 파도에 몸을 맡겼어요. 바다는 차갑고 험했습니다. 노란들은 약초 자루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노란들은 스르르 잠에 빠졌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노란들은 어느 해변에 도착했어요.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들은 아이들에게 혹시 노란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 저희들은 들어봤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던데요. 어른들이 뭐라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아기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파도에 맡겨 돌보게 했대요. 그런데 파도가 데리고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노란들은 아이들에게 그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그러면서 집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노란들은 쉽게 부모님 집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 병든 채 누워 계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노란들은 곧바로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루에서 필요한 약초를 찾아 약을 짓고 3일 밤낮으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드디어 엄마는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스카이는 소중한 딸 노란들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 했습니다. 노란들은 파도가 데려간 섬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했답니다. 노란들의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 그러니까 스카이의 시어머니는 뒤늦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채 했던 소녀 노란들에게 양부모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앞으로는 가족에게 모든 사랑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란들의 가족은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노란들은 약초를 써서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노란들의 치료법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치료사로서의 명성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똑똑한 농부 옛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캄프리아노였는데 아주 부지런한 농사꾼 이었지요. 캄프리아노는 아침 일찍부터 저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은 형편없이 적었어요. 힘이 약하고 행동이 느려 터진 늙은 노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늙은 노세는 다른 노세가 하루에 끝낼 일도 이틀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 캄프리아노는 다른 농부들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웃에는 눈만 뜨면 캄프리아노를 비웃어대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캄프리아노는 정말 바보야 젊은 노세로 바꾸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진짜 멍청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러고도 굶어죽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 보나마나 올해도 수확이 형편없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거지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두 농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캄프리아노를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캄프리아노는 두 농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열심히 일만 했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군 그래. 두 농부는 캄프리아노를 놀려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캄프리아노는 밭일을 나가려다 문득 생각에 잠겼답니다. 오늘도 이 못된 친구들이 나를 놀려대겠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본때를 보여주겠어. 캄프리아노는 마구간으로 급히 달려가서 늙은 노새에게 값진 금화를 먹였습니다. 아마 누가 봤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캄프리아노는 바로 노새를 끌고 밭으로 갔습니다. 늙은 노새는 금화를 먹은 채 하루종일 밭을 갈았지요. 저녁때가 되어 두 농부가 캄프리아노를 비웃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쯤 캄프리아노는 얼른 늙은 노새를 몰고 농부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곧 늙은 노새가 두 농부를 앞질러 걷자 농부들은 또 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려터지게 하는 노새가 걸음만 빠르면 뭘 하나 정말 웃기는 군. 바보 같은 캄프리아노 미련한 노새는 빨리 팔아버리게 나. 그때 늙은 늙은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더니 길바닥에 똥을 뿌지직 쌌습니다. 예상대로 노새가 아침에 먹은 금화가 똥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지요. 캄프리아노 자네 노새가 금화 똥을 쌌네. 두 농부가 그 말을 보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네. 이 노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캄프리아노 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그 말에 두 농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저 늙은 노새만 있으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부자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캄프리아노 이 노새를 우리에게 팔게나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캄프리아노 는 처음에 딱 잘라 거절했지만 곧 못 이기는 적 늙은 노새를 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서둘러 한 집에 모인 두 농부는 호들갑을 떨며 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노새가 밤사이에 금화를 쌀 것이요. 바닥에 푹신한 이불을 깔아주고 좋은 불을 먹이도록 해요. 부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남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특 이튿날 우리를 우리를 속인 거야. 당장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한편 캄프리아노는 두 농부가 자기를 찾아올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부를 다시 한 번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여보 점심때에 맞춰 냄비에 따뜻한 수프를 끓여 찬장에 넣어주시구려. 아니 왜요? 캄프리아노는 두 농부를 골려줄 계획을 부인에게 알려주었지요. 내가 두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오면 당신은 찬장에서 냄비를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는 캄프리아노는 포도밭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두 농부가 몽둥이를 들고 캄프리아노의 포도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사기꾼 악당 같은 놈 아니 대체 무슨 일인가 노새가 그 말을 쌀 거라며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지. 캄프리아노는 짐짐 놀라는 척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지요. 혹시 노새에게 무엇을 먹였나 그야 파릇파릇하고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 먹였지. 저런 먹이가 잘못되었군. 그 노새는 억센 줄기와 거친 풀을 먹어야 딱딱한 그 말을 낳는다고. 노새가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인 줄 알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줬어야 할 게 아닌가. 두 농부 두 농부는 발을 동등 구르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화는 그만 내고 내가 따뜻한 수프를 대접할 테니 우리 집에 가서 기분이나 좀 불게. 에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되겠네. 두 농부는 투덜거리며 캄프리아노를 뒤따라 갔습니다. 어머나 음식 준비도 안 해놓았는데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부인은 당황하는 척하며 캄프리아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 집에는 저절로 끓는 수프 냄비가 있잖소. 그것을 가져오시오. 그러자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산장에서 수프 냄비를 꺼내왔습니다. 냄비 속에는 따뜻한 수프가 자글자글 끓고 있었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수프가 찬장에서 저절로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딱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농부의 눈도 휘둥그레 졌어요. 불도 안 피었는데 어떻게 수프가 저절로 끓고 있는 건가? 이 냄비는 축복의 냄비라네. 이 수프 냄비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른다네. 캄프리아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농부들은 수프 냄비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요. 냄비를 우리에게 팔게나 자네가 자네가 판 노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으니 이 냄비로 보상을 받아야겠네. 대신 후우하게 쳐주겠네. 어떤가? 음 그렇게 하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돈을 주고 가져가게나.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농부는 재빨리 냄비 값을 치르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두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 찬장에 냄비를 넣어놓고 수프가 끓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프가 끓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수프를 저절로 끓여주는 냄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제야 두 농부는 캄프리아노에게 또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멍청한 바보에게 두 번이나 당하다니 캄프리아노 이놈 이번에는 진짜 지옥으로 보내주고 말테다. 두 농부는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두 농부는 자루를 들고 당장 캄프리아노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캄프리아노도 이번에는 꼼짝없이 붙잡힌 채 자루 속에 갇혔습니다. 감히 우리를 두 번씩이나 골탕 먹여 너를 연못에 빠뜨려 물귀신을 만들어버릴 테다. 두 농부는 자루에 막대기를 끼워 어깨에 맸습니다. 이놈 어디 한번 혼 좀 했나봐라. 두 농부는 자루를 낑낑 메고 연못가로 갔어요. 그리고 자루를 땅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계속 메고 왔더니 힘이 드는군. 목이나 축이고 이를 처리하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러자고. 두 농부는 자루를 연못가 풀숲에 잘 놓아둔 채 가까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자루 속에 있던 캄프리아노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는걸. 캄프리아노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얼마 후 캄프리아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여자하고는 결혼하기 실소.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단 말이오. 그때 마침 연못가를 지나던 젊은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 자루 쪽으로 다가와 물었지요. 도대체 누구와 결혼하기 싫다는 것이오. 보석으로 취장된 아름다운 공주 말이오. 왕은 공주와 나를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로 살고 싶단 말이오. 캄프리아노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젊은 농부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딘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는 데 싫다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바보로군. 그러고는 자루 속에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조용히 속삭였지요. 그러면 암소를 드릴 테니 나랑 자리를 바꾸겠소? 싫은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어서 자루를 풀어주시오. 젊은 농부는 얼른 캄프리아노를 풀어주고 자기가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공주는 내 차지가 됐소. 딴소리 하기 없기요. 아무렴요. 그럼 이 암소는 내 것이니 가져가겠소. 캄프리아노는 목숨도 구하고 암소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캄프리아노를 해치운 두 농부는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 뒤돌아보니 캄프리아노가 버젓이 살아서 암소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농부는 너무 놀라서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자, 자네가 분명 캄프리아노란 말인가? 장님이 아니고서야 너를 몰라볼 리 없을 텐데 뭐가 잘못되었나? 두 농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빠져 죽었어야 할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그 좋은 암소는 대체 어디서 났는가? 자네들은 상상도 못할 걸세. 연못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은 풍요의 땅이었다네. 이런 암소들이 수백 마리나 놀고 있다군. 나는 바빠서 한 마리만 끌고 왔지만 암소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네. 아니, 그 암소를 공짜로 얻었단 말인가? 물론이지 남들이 암소를 모두 끌고 가기 전에 어서 가보게나. 공짜라서 서로 가져가려고 할 테니까 말일세. 어리석은 두 농부는 연못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암소를 공짜로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두 농부는 깊은 연못 속으로 꼬르륵 꼬르륵 잠겨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캄프리아노에게 속은 것을 알았답니다. 호되게 당한 두 농부는 그날 이후 캄프리아노를 절대 놀리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이온나라 왕자와 공주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조용하단 마을이 갑자기 시클벅적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금님이 이 마을을 시찰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청소부터 해야 하나? 대접할 음식부터 만들어야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논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집으로 돌아와 임금님이 지나갈 길을 쓸고 깨끗이 단장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만 청소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화장실 청소도 말끔히 하도록 하게나 아 화장실 청소를 빼먹었구나 얼른 가서 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뒷간으로 가서 냄새가 덜 나도록 문을 열어놓고 쓸고 닦으며 치웠습니다. 멀리서 은은히 들리던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벌써 도착하셨네 어서 빨리 구경을 나가봐야지 뒷간 청소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임금님의 행차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의 마차가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이 마차를 세우게 하더니 옆에 선 한 농부에게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겠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가르쳐다오. 농부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임금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임금님은 재빨리 그 농부의 집에 있는 뒷간으로 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는 임금님의 얼굴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임금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다. 몹시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아니라니까. 말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임금님은 몸을 이리저리 베베 틀기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쓱쓱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거 간지러워서 미치겠는걸. 임금님은 체면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실은 농부네 집에 뒷간에 다녀온 뒤부터 온몸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무리의 이들이 임금님의 온몸을 산책하고 있는 듯 하였지요. 그러니 임금님의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다. 참다 못한 임금님이 드디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시찰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금님이 돌아가자고 하자 신하들은 근심스러워 하며 궁전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옷을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어휴 간지러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려운 거지 임금님은 피가 맺히도록 온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뒤집어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내 이놈 못된 것 같으니 라고 요 작은 게 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다지 못살게 괴롭힌 단 말이냐 임금님은 옷 속에서 깨알만큼 작은 벌레들을 찾아낸 뒤 큰 소리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아라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놈들이냐 이놈들이 날 괴롭힌 것들이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썩 말해보거라 대체 이것이 뭔고 그 글쎄 옳습니다. 아무도 선뜻 임금님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작은지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한참을 살펴보던 한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알겠습니다. 오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이게 무엇이냐 네 바로 이라고 하는 못된 해충입니다. 해충? 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더러운 놈이지요. 신하의 말에 임금님은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아까운 피를 이 나쁜 놈이 빨아먹었다는 말에 불같이 화가 난 것이었어요. 이놈이 내 피를 빨아먹었다고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임금님은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를 향해 마구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기에도 너무나 작고 사형을 시키기에도 너무 작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님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놈을 가져가서 먹을 것을 주고 키우도록 해라. 댕실댕실 살이 찌게 해라. 살이 찌면 이놈의 가죽을 벗겨서 외투를 만들어 입을 테다. 알겠느냐? 네, 임금님.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를 단지 안에다 넣고 키웠습니다. 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자꾸자꾸 주며 살을 찌웠어요. 그러자 이는 나날이 쑥쑥 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임금님의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으리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충분할 것이다. 어서 가죽을 벗겨 내 외투를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이에 가죽을 벗겨서 외투를 만들게 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 앞에 기다리던 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이 놓였습니다. 오, 생각보다도 괜찮구나. 썩 멋진걸. 임금님은 괘씸하기 짝이 없었던 이에 가죽으로 만들어놓은 겉옷을 보고야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착하고 예쁜 공주가 불쑥 짜증을 내며 임금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젠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웃나라의 왕자님과 결혼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임금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주야, 네가 정신이 있느냐? 이웃나라는 우리의 적이 아니냐? 네가 적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라. 언제까지 이웃나라와 원수로 살 생각이세요?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임금님은 공주가 이웃나라 왕자를 만나기라도 할까봐 공주를 나의 높은 탑 꼭대기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공주를 탑 안에 가두어버린 임금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좋은 신랑을 찾아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신랑이 신랑감을 찾아보자 어떤 신랑을 만나야 우리 공주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 여러 날을 궁리한 끝에 임금님은 온 나라 안에 이런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공주님의 신랑감을 구함 단 신랑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내는 문제를 풀어야 함 문제 임금님이 최근에 맞춘 가장 아끼는 외투는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을까 이 포고문이 붙자 나라 안에 내놓으라 하는 청년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야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문제를 맞춰서 아름다운 공주님의 신랑이 되어야지 내가 꼭 공주님의 남편이 되어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겠어 수많은 청년들이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아끼는 외투가 어떤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청년들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말 가죽입니다. 악어 가죽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뱀 가죽인 것 같습니다. 살무사물 입니다. 한눈에 코끼리 가죽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임금님 앞에서 앞다투어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엉뚱한 대답에 지쳐버린 임금님은 이제 그만 모두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공주는 궁전 안이 요란한 틈을 터서 시종을 불렀습니다. 이 편지를 아무도 모르게 왕자님께 좀 전해주세요. 네 공주님 시종은 이웃나라 왕자님에게 가는 편지를 들고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공주가 준 편지 속에는 임금님이 낸 문제에 정답이 적혀있었어요. 많은 날이 지났지만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한담. 우리 딸의 신랑감을 꼭 찾아야 할 텐데 걱정이로구나. 드디어 마지막 날 임금님은 단 한 사람의 지원자만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 청년까지 문제를 마치지 못한다면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미 공주의 편지를 받은 이웃나라 왕자는 변장을 하고 궁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원자가 바로 이 이웃나라 왕자였습니다. 내 소개를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어서 문제의 답부터 말해보아라. 양치기로 변장한 왕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으리만큼 큰 소리로 또박 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바퀴벌레 가죽 왕자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몹시 실망한 임금님이 손을 내자우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때 변장한 왕자가 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 가죽 입니다. 실망해서 자리에 앉았던 임금님은 용수철이 튀듯 펄쩍 뛰어 일어나며 울었습니다. 여봐라 방금 무엇이라고 했느냐 네 분명히 이 가죽입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서 신하들의 앞이라는 것도 잊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공주의 신랑감을 찾아낸 것이 말할 수 없으리만큼 기뻤습니다. 맞았다 맞았어 임금님 그럼 공주님과 결혼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임금님은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허락하고 말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해주겠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불러 정답을 마친 청년을 신랑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아버님의 결정에 따르 됐습니다. 공주는 임금님이 듣지 못할 이만큼 작은 목소리로 왕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기뻐요 왕자님 우리가 이 덕분에 결혼하게 되었네요. 정말 고마운 이예요. 왕자도 목소리를 죽여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이지요. 우리나라와 화해하게 만든 기특함이 며칠 뒤에 공주와 이웃나라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왕자의 정체를 임금님이 알게 되었지만 한 번 한 결혼을 물을 수는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느 섬의 기적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여왕은 쉬고 싶을 때면 왕궁을 나와 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돛담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습니다. 여왕의 뒤로는 신하들의 긴 행렬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왕의 주변에는 언제나 모시는 신하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배의 가판 위에 악사들까지 있어서 여왕은 꽃과 감미로운 음악에 둘러싸인 채 그 섬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섬에서 여왕은 춤과 잔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왕궁에서 가져온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어부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곧 힘든 싸움 이었습니다. 그 섬은 나무는 물론 풀 한 폭이도 자라지 못하는 죽은 땅 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오직 하나의 꽃이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작은 빨간 장미나무였는데 어린 소녀 로이스의 것이었습니다. 로이스 내 오두막은 그 바위 섬 가운데에 서있는 교회 아래 자리잡고 있었어요. 로이스의 아버지는 결혼식 날 왕궁이 있는 본토에서 그 장미나무를 가져와 획을 긁어모아서 문가에 심었습니다. 어머나 이 입종 보세요. 너무너무 잘 자라네요. 젊은 아내는 장미나무를 사랑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장미나무는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성으로 장미나무를 돌보던 아내가 죽고 어린 딸 로이스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장미나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나무는 크게 자라지도 않았고 꽃도 몇 송이 안 되었지만 아무튼 섬의 유일한 꽃이었습니다. 우리 섬에도 장미꽃이 피었답니다. 섬 사람들은 장미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꽃의 주인은 어린 로이스였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주인처럼 아껴주었지요. 그 꽃은 섬의 상징적인 꽃이었습니다. 가난한 섬은 큰 바위들로 애워 쌓여서 폭풍이 자주 몰아쳤습니다. 그럴 때는 며칠 동안이나 바다에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배를 띄울 수 없을 때는 섬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섬에는 만월 때면 바닷물이 갈라져 본토와 섬 사이를 이어주는 모래밭 길이 잠깐 동안 나타났습니다. 그 모래밭 길로 부인들은 물고기를 본토의 상인들에게 팔고 섬에서 쓸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사들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섬에 쉬러 나와있던 여왕은 부인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왕은 이제껏 그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날 저녁 그들의 누추한 모습은 왠지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화려한 여왕의 작은 섬은 반짝이는 보석 여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단옷을 입은 여왕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요정 같았어요. 그러나 그 모래 언덕 저쪽에서는 다 해진 옷을 걸친 부인들이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가난한 섬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안됐구나 저 사람들이 저 불편한 섬에서 살고 있다니 얼마나 비참할까 여왕은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왕은 가난한 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섬의 어린 로이스 역시 여왕의 섬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거리는 멀었지만 로이스는 햇빛 속에서 빛나는 궁전의 뾰족 탑들과 둥근 지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섬에서 산다면 정말 즐거울 거야. 로이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몸을 구부려 자기의 장미꽃에 얼굴을 대고 향긋한 향기를 들이 마셨습니다. 아 향기로워. 아무리 여왕님이라고 해도 내 장미꽃보다 더 향긋한 꽃은 갖고 있지 않을걸. 어느 날 여왕은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가난한 섬을 방문해 보고 싶구나. 미리 알리지는 말아라. 그들의 생활에 배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신하는 가난한 섬에 여왕의 방문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여왕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 했습니다. 여왕님의 방문은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최대한 멋있게 단장해 여왕님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마음만 그럴 뿐 그들에게는 섬과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걱정에 잠겼지요. 그때 로이스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왕님이 이 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왕님을 모시고 가서 장미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왕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논이 계속되고 있을 때 어린 로이스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이스의 머릿속도 여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디어 날이 밝자 사람들은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목사는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로이스는 교회에 남았습니다. 입구에 계단을 다시 닦아야겠어요. 밤새 비가 와서 계단에 진흙이 튀었거든요. 얼른 닦아놓고 뛰어서 갈게요. 로이스는 계단을 말끔하게 다 닦고 나서 바닷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힘껏 달리던 로이스는 그만 길 한가운데 팬 웅덩이에 발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이스는 웅덩이를 그냥 두고 바닷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섬이라고 해도 어떻게 여왕님이 진흙길을 걸으시게 할 수 있어? 멀리 바라보니 벌써 바다 위로 여왕의 금빛 돛담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로이스는 여왕이 이곳을 지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로이스가 겨우 바닷가에 다다른 것은 여왕이 이 섬에 도착한 식구였습니다. 여왕은 목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교회로 가는 험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휴 정말 힘들군 버림받은 섬이라는 말이 딱 맞아. 로이스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불편한 길을 가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츰 여왕 일행이 자기가 임시로 메워놓은 그 웅덩이 가까이 다가가자 로이스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다행 다행스럽게도 여왕은 웅덩이에 발이 빠지지 않고 그곳을 무사히 지나갔어요. 다행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같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오르간은 없었지만 목사의 신호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어요. 로이스는 예쁜 여왕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보고 싶군요.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곳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왕의 말에 로이스의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하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릴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가난한 섬에도 보여드릴 것이 있답니다. 여왕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 빛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어요? 네 그것은 한 그루 장미나무입니다. 그가 여왕 앞에서 힘차게 설명했습니다. 빨간 장미입니다. 이 섬에서 유일한 꽃이지요. 마침 꽃이 여섯 송이가 피었습니다. 모두 아홉 송이인데 세 송이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그 장미는 이 섬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이스의 아버지는 여왕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랑스러워하며 장미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약간 파헤쳐진 흙 속에 장미나무의 잔뿌리가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런 어떻게 로이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왕을 속인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 집 모퉁이 부근에서 로이스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장미나무를 뽑아 웅덩이를 메웠던 것입니다. 여왕은 황금빛 돛담배를 타고 가난한 섬을 떠났습니다. 여왕은 오르간 한대를 교회에 선물하고 길을 반듯하게 만들고 오두막들을 다시 짓고 흙을 날라서 섬 사람들에게 작은 정원이라도 갖게 해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여왕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왕은 어느 것 하나도 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이 가난한 섬에도 알려졌습니다. 여왕이 묻힐 때 가난한 섬에서 그녀의 가슴과 눈에 고였던 눈물도 함께 묻혔습니다. 여왕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가난한 섬도 잊혀졌고 여왕이 계획했던 일도 흐지부지 되었어요. 가난한 섬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섬에는 이제 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이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로이스는 잘했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나 로이스는 슬펐습니다. 없어진 장미와 돌아가신 여왕 때문에 슬펐어요. 로이스 아빠가 값이 얼마가 되든 다른 장미나무를 사오마.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로이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보름날이 다시 돌아왔어요. 바닷물이 멀리 밀려나가자 드러난 땅 위로 많은 여인네들이 또다시 종종걸음으로 본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렵게 모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장미나무를 사러가는 로이스의 아버지도 끼어 있었습니다. 로이스의 아버지는 작은 장미나무 한 그루를 샀어요. 때가 되면 그 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서 서두릅시다. 로이스의 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리나케 일을 마친 사람들이 모래뻘 위로 우르르 달려 갔습니다. 로이스의 아버지도 성큼성큼 따라 갔어요.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에 섬에 도착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거의 뛰다시피 바삐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섬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없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로이스를 비롯한 몇 명의 소녀와 어린애들과 목사뿐 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이 시커매지잖아 큰일 났네. 섬에 남아있던 아이들과 목사님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육지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무사해야 할 텐데 로이스도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바닷가로 나가서 있었습니다. 무사하게 오게 해주세요. 아 저기들 오시네요. 로이스도 소리쳤습니다. 저기 오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어두워지는 모래뻘 위로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섬에까지 닿으려면 아직도 까마득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야말랐어요. 큰 바닷물이 들이닥쳐 가난한 섬을 차츰 애워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섬을 둘러싸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는 무서운 기세로 그 개미만한 사람들을 향해 멀리서부터 밀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서운 바닷물을 피해서 섬으로 오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기도를 하며 울었습니다. 오직 로이스만이 오뚝 선 채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가 있는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맞은편 여왕의 기쁨의 섬에서 희미한 한 줄기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직 로이스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는 여왕이 서 있었어요. 여왕의 모습은 아스라하게 멀었지만 로이스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을 때 보았던 여왕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의 눈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미소를 띄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로이스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손에는 아홉 송이의 빨간 장미와 초록색 이파리들이 쥐어져 있었어요. 마침내 무서운 파도가 무섭게 몰아쳐 가난한 섬 사람들의 발밑까지 바짝 몰아닥쳤습니다. 바로 그때 여왕이 쥐고 있던 꽃과 이파리들은 파도 위에 뿌렸어요. 이미 바닷물이 온 섬 주위를 가득 뒤덮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을 다 집어삼킬 듯 밀려온 바닷물은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초록색 이파리들과 빨간 장미 꽃들이었어요. 장미의 물결이 섬과 육지를 길게 이어주었고 그 장미 다리 위로 사람들은 발을 접시지 않고 섬으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빠 로이스 로이스의 아버지도 새 장미나무를 아는 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가난한 섬에는 수많은 장미꽃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파리 한 마리 코끼리가 큰 잔치를 벌이고 싶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잔치에 초대해야지. 내가 초대하는데 오지 않을 동물들은 없겠지. 코끼리는 당연히 모든 동물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없는 뱀은 초대를 받고도 잔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뱀의 집에서 코끼리가 사는 곳까지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이지요. 산속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 혼자만 남았구나. 뱀은 약초를 뜯으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약초는 오래 걸어서 지친 다리에 효과가 좋은 풀이었습니다. 약초를 뜯어 모은 뱀은 시내가로 갔습니다. 잔치에서 돌아오는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조금 있으려니까 잔치에서 돌아오는 동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동물들 모두 코끼리가 안겨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들고 있었어요. 먼 길을 걸어온 동물들은 잠시 시내가에서 쉬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저만 치에 앉아있는 뱀을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왜 잔치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뱀은 약초를 만지작거리면서 다리가 없는 자기로서는 길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갈 수 없었다고 대답 동물들은 동물들은 뱀이 만지고 있는 풀이 무슨 풀이냐고 물었어요. 이 약초는 지친 다리와 발을 편하게 해주는 특효약이야. 긴 여행으로 몹시 지쳐있던 동물들은 너도 나도 뱀에게 약초를 나누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고기를 조금씩 나누어 준다면 나도 약초를 나누어 줄게. 동물들은 모두 자기가 가진 고기를 한 점씩 뜯어주고는 약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어느새 꽤 많은 양의 고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뱀이 가진 고기를 보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뱀아 그 고기를 조금만 나누어주지 않을래?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파리가 조금만 달라고 사정을 하자 뱀은 선선히 큰 고기 덩어리를 떼어서 파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고마워 하기는 커녕 종알종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칫 이게 뭐야 자기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겐 코딱지만큼밖에 안 주다니 저쪽에 더 큰 덩어리를 줘 파리의 태도에 기가 막힌 뱀은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두고 봐 내 몸이 작다고 나를 무시했지 좋아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파리는 뱀에게서 아주 가까운 곳에다 알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기겁을 했어요. 파리의 알은 금방 애벌레가 되었으니까요. 파리의 애벌레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고물 고물고물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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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뱀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살을 썩게 만들고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요. 발이 없는 뱀으로서는 도저히 그 애벌레들을 떼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파리의 애벌레는 질병과 고통을 주고 끝내는 죽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 였습니다. 뱀은 파리가 한 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뱀은 고기고 뭐고 다 팽개친 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던 뱀은 두더지의 굴 앞에 닿았습니다. 뱀은 두더지에게 부탁했어요. 두더지야 네 굴 속에 나를 좀 숨겨줘.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 그러나 두더지는 고개를 자우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나랑 별로 사이도 좋지 않잖아. 다른 데 가서 알아보렴. 실제로 뱀과 두더지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뱀은 두더지만 눈에 띄었다 하면 인정사정 없이 잡아먹었으니까요. 두더지에게 있어서 뱀은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매 한 마리가 이 모양을 보았습니다. 두더지가 밝은 대낮에 땅 위로 나오다니요.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두더지 아줌마가 대낮에 땅 위로 나오다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두더지는 뱀이 강제로 자기의 굴속으로 쳐들어오는 통에 도망쳐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더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매는 좀 더 잘 들으려고 땅으로 날아내리다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아래에 있던 흰 개미의 집을 덮쳤지요. 놀란 흰 개미 떼들은 우왕좌왕 하다가 알을 품고 있던 암탉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암탉은 퍼더더거리다 품고 있던 알을 모두 깨트리고 말았지요. 그러고도 모자라 지나가던 코끼리의 얼굴 위로 후다닥 날아올랐습니다. 코끼리는 화가 나 발을 굴렀지요. 주변에 있던 어린 나무와 풀이 코끼리의 육중한 발에 밟혀 납작해졌습니다. 코끼리는 암탉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얼굴로 날아올라 나를 놀라게 하는 거야. 글쎄 조용히 알을 품고 있는 내게 갑자기 개미떼가 몰려들었어요. 저도 너무 놀라 알을 모두 깨트리고 말았어요. 코끼리는 흰 개미떼에게 암탉에게 달려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갑자기 우리 집을 덮쳤어요. 우리도 깜짝 놀란 걸요. 왜 나뭇가지가 떨어진 거야? 매가 날아내리다 나뭇가지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는 매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날아내려 왔니? 둥지에 앉아있는데 두더지가 굴 밖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대낮에 두더지가 땅 위로 나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려고 날아내리다 나뭇가지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코끼리는 다시 두더지에게 물었습니다. 밤에만 돌아다니는 네가 화난 대낮의 굴 밖으로 나오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뱀이 내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도망을 나왔어요. 두더지의 말을 들은 코끼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코끼리는 두더지의 굴 위에서 발을 쿵쿵 굴러 뱀을 불러내었습니다. 뱀이 두더지의 굴 속에 숨어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동물들이 나누어준 고기로 요리를 하려는데 파리가 날아와서 고기를 좀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덩어리를 주었지요. 그랬는데도 투덜거리며 더 큰 것을 달라고 야단이었어요. 내가 거절을 하자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부화할 알들을 내 옆에다 까기 시작했어요. 겁이 난 나는 숨을 꽃을 찾아 두더지의 굴소까지 왔던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코끼리는 다짜고짜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파리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가 사람과 모든 동물들의 적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커다란 재앙은 때때로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금신발 한짝 임금님이 신하들과 수포로 사냥을 갔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았지요. 사냥 재미에 빠진 임금님은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젊은 백장만 임금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었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그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군.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삽시간에 어둠이 내리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선 하룻밤 묵을 꽃을 찾아야 겠습니다. 백작이 앞장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겨우 숲속을 빠져나와 허름한 농가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에는 농부 부부와 예쁜 딸이 살고 있었지요. 뜻밖의 임금님을 모시게 된 부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누추한 곳에서 어찌 지내실 수 있을지 변변한 음식도 없는데 다행히 키우고 있던 메추리 두 마리를 잡았답니다. 딸이 상을 차리며 메추리를 나누었어요. 머리는 아버지 날개는 어머니 그리고 몸통은 임금님과 백장님의 몫입니다. 딸은 자기 몫으로는 남은 다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본 백작이 말했어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군요. 먹을만한 살코기는 모두 우리 몫이 잔소.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잘못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집안의 으뜸이신 아버지께 드렸어요. 버금이신 어머니 몫은 날개이지요? 저는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니 다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몸통은 손님 몫이 된 거랍니다. 임금님과 백작은 딸의 재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자 잠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좋은 이불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포근했지요. 백작이 들뜬 목소리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처녀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부자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현명하고 착한 여인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임금님도 백작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부모에게 말해보시오. 아침이 되자 백작은 처녀의 부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모는 허락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귀족 신분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찾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려나온 딸은 수줍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얼마 뒤 백작과 딸은 식을 올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임금님이 문득 궁금하다는 듯 백작에게 물었어요. 신분 차이가 많은 아내를 얻었는데 잘 살고 있소. 백작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내만큼 품이 있고 정숙한 여자는 없을 겁니다. 옆에서 이 말일들은 대신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속고 있는 거요. 세상 여자는 모두 악마라오. 백작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내가 악마라면 세상에 없는 착한 악마이게 꾸려. 백작의 대답에 대신이 물었습니다. 나랑 내기를 하겠습니까. 여드레만 백작이 부인 곁을 떠나보시오. 나한테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백작은 아내를 무시하는 대신을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누구말이 만나 목을 걸고 내기를 합시다. 임금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임금님도 흥미로워하며 찬성했습니다. 두 사람의 내기는 바로 시작되었어요. 백작은 여드레 동안 궁궐에 머물기로 했지요. 대신은 곧 백작의 부인을 찾아가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녀가 나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마님은 남편이 밖에 계시는 동안은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대신은 별별 구시를 만들어 만나기를 청했지만 얼굴도 한번 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래가 되자 대신은 다급해졌답니다. 이러다 내 목이 달아나는 거 아닐까 대신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대신은 백작 부인의 미용사를 찾아갔습니다. 백작의 아내를 나타내는 증표를 찾아보게 세 가지를 넘겨주면 금 세자루를 주겠네. 돈에 욕심이 생긴 미용사는 기회를 노렸답니다. 마침 부인이 세수하느라 반지를 빼놓자 슬쩍 감췄어요. 백작이 선물로 준 귀한 반지였지요. 머리를 빗길 때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냈습니다. 곧 대신에게 반지와 머리카락을 건넸어요. 대신이 두 가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디 있소? 부인의 오른쪽 가슴에 사막이 하나가 있답니다. 하하 그거라면 더욱 좋소. 약속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대신은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궁궐로 들어왔지요. 기다리고 있던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여태 안 오고 왜 이제야 오는가? 대신은 백작을 흘끔 쳐다보며 놀리듯 대답했습니다. 백작 부인과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만. 반지와 머리카락을 내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부인의 오른쪽 가슴에는 사막위가 있더군요. 이 정도면 제가 확실히 이긴 것이지요? 백작은 세 가지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고개를 갸욱 거렸습니다. 백작의 사형은 이틀 뒤로 정해졌어요. 임금님이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작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러저러 하여 부인을 믿고 내기를 했는데 정말로 대신이랑 함께 지냈는지 묻는 내용이었지요. 편지를 받은 부인은 기가 막혔지만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구두장이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내일까지 금신발 한 짝을 만들어주시오. 하루만에는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값은 두 배로 쳐줄 테니 꼭 만들어주시오. 그리고 재봉사를 찾아가 비싼 옷감으로 옷을 맞췄답니다. 다음 날 부인은 궁궐 앞으로 갔습니다. 보랏빛 옷을 우아하게 차려입고서 말이지요. 금신발 한 짝이 담긴 쟁반 을 들고 있었어요. 부인은 궁궐 안까지 들리도록 목청껏 외쳤습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으니 하늘의 판결을 부탁하겠소. 이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부인을 불러들여 나무랐습니다. 나는 옳고 그른 판단을 잘하며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기에 하늘에 맡긴 다는 것이냐. 부인은 쟁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금신발 한 짝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서 그러하옵니다. 누가 남의 금신발을 훔쳐갔단 말이냐. 임금님을 모시고 나란 일을 돌본다는 대신이 훔쳐갔으니 더욱 억울하옵니다. 대신이라니 그게 누구더냐. 백작의 아내는 대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물론 백작과 내기를 한 대신의 이름이었지요. 당장 대신을 불러들여라. 끌려온 대신은 펄쩍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금신발을 훔치다니요. 미친 여자 아닙니까. 나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여자입니다. 분명 저를 모르십니까. 본 적도 없습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소. 결코 본 적 없소. 정말로 저를 본 적 없는지 세 번이라도 맹세할 수 있나요? 백 번을 물어도 난 당신이란 여자를 모르오. 그런데 어떻게 저랑 놀았다고 하시지요? 임금님 저는 백작의 아내입니다. 백작이 임금님과 사냥 나왔다. 결혼한 농부의 딸이지요. 임금님은 부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백작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백작과 부인은 서로 부둥켜 안았지요. 두 사람은 대신을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은 대신을 멀리 쫓아내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대장장의 지혜 옛날 아주 지혜롭고 어진 황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신하에게서 아주 이상한 대장장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하 장터에 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사온데 그 대장장이는 하루에 은전 세잎을 벌 때까지만 일을 한답니다. 은전 세잎만 벌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어허 거참 이상하구나 내가 한번 만나보아야 겠다. 황제는 대장장이를 궁괄로 불렀습니다. 하루에 은전 세잎만 벌면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니 그 까닭을 알고 싶구나. 황제의 물음에 대장장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배하 저는 열심히 일한 뒤에 갖는 휴식과 어디에도 얼메이지 않는 자유를 가장 사랑합니다. 은전 세잎만 있으면 그 휴식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은전 세잎을 벌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은전 세잎 인가 더 벌지 않고 황제는 또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세잎 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갚고 하나는 쓰는데 말입니다. 대장장의 대답에 황제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주고 갚고 쓴다고 좀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첫 번째 은전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 은전은 지금까지 저를 길러 주시고 많은 것을 베푸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먹고 사는 데 씁니다. 황제는 이 대장장의 슬기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장장이는 들어라. 내 얼굴을 백번 보기 전에는 지금 내게 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약 내 명령을 넣기면 아주 엄한 벌을 내리게 놀아. 대장장이가 돌아간 뒤 황제는 궁궐에서 제일 훌륭한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은전 세 잎을 버는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갚고 하나는 쓴다. 은전을 각각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 보아라. 황제는 학자들에게 문제를 내고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주고 갚고 쓴다? 누구에게 주고 무엇을 갚고 어디에 쓰지? 학자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학자들은 우연히 어느 대장장이가 황제를 만나고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대장장이를 찾아갔어요. 제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좀 가르쳐주게. 황제 패하와의 약속입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거절했지만 학자들은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일을 하지도 쉬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대장장이는 이런 학자들이 딱해 보였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전 백립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지요. 자 돈을 가져왔네. 약속한 대로 답을 가르쳐주게. 학자들이 금전 백립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악돼 면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금전 백립을 모두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학자들에게 답을 가르쳐주었지요. 주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갚는 것은 은혜를 입은 부모님께 쓰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입니다. 대장장이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말을 계속 했습니다. 제게 배하의 얼굴을 백번 보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걸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학자들에게 배하의 얼굴이 새겨진 금전을 백립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전 백립을 일일이 다 보았습니다. 저는 배하의 얼굴을 백번 보았고 그래서 비밀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대장장의 슬기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지혜롭구나. 이 궁궐에 있는 어떤 학자보다도 슬기롭고 현명하다. 내가 내 신하라면 정말 좋을 텐데 너를 이 궁궐에 두고 자주 보고 싶다만 그것은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길이 아니겠지. 자 어서 돌아가 네가 사랑하는 휴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대장장인은 황제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편안하게 쉬며 어디에도 얼메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신과 소녀 옛날 아주 옛날 긴 강독을 따라 자리 잡은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강 속에 사는 흉측한 괴물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괴물은 툭하면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이나 가축을 잡아먹곤 했지요. 어느 날인가는 한꺼번에 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괴물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마을 사람들 모두 괴물의 먹이가 되고 말 테니까요. 마을의 족장은 괴물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삼보라는 소년이 괴물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년은 사자 두 마리와 호랑이 두 마리 긴 창살과 총을 가지고 괴물을 잡으러 떠났어요. 강에 다다른 소년은 강 두개 올라가 괴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드디어 강물 속에서 괴물이 나타나 소년에게 달려들었어요. 괴물은 무시무시하게 부릅든 외눈에다 엄청나게 큰 몸통 그리고 여러개의 날카로운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다리와 짧은 꼬리도 여간 다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조금도 겁먹지 않고 데리고 온 사자와 호랑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괴물에게 덤벼라 괴물을 잡아 네 마리의 동물이 사방에서 괴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물은 빙글빙글 맴을 돌면서 무시무시한 집게발을 휘둘렀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소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괴물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가슴 한복판에다 총을 쏘았습니다. 괴물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년은 괴물의 눈알과 짧은 다리를 도려내어 족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족장은 한다름에 달려와 괴물이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였지요. 족장은 삼보에게 약속한 대로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족장님의 아름다운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족장은 소년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이나 성대한 축제를 벌였어요. 족장의 딸의 이름은 포포였습니다. 삼보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몇 년이 지나자 그들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아켐이라고 지었어요. 아켐은 자랄수록 예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아켐을 매우 귀여워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로코라고 불리는 커다란 나무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까이에 서 있는 그 나무에게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오갈 때마다 먹을 것을 바쳤습니다. 하루는 삼보의 아내인 포포가 시장에 음식을 팔러 가게 되었어요. 포포는 음식이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나무 옆을 지나가다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무에게 이렇게 빌었습니다. 장사가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딸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아주 나지막하게 옹얼거린 말이었지요. 그러나 나무시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포포는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온 음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아 좋아라 이렇게 장사를 잘하다니 정말 행운이야. 그녀는 음식을 판 돈으로 양 한 마리와 다른 여러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포포는 나무신에게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무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무신은 그 음식을 받지 않았지요. 깜짝 놀란 포포는 울면서 삼보에게 달려가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삼보는 마을 사람들과 이 일을 의논 하였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구먼. 모두들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한숨만 쉴 따름이었지요. 이때 어떤 사람이 악행과 비슷한 여자아이를 데려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만에 그러한 여자아이를 찾아낸 삼보와 포포는 그 아이를 나무신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신은 화를 내었지요. 이 아이는 싫어 나에게 괴물 데리고 와. 그 순간 무시무시한 먹구름이 마을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신의 나무신의 뜻을 알게 된 삼보와 포포는 슬퍼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악행을 나무신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나무신에게 가까워지자 악행은 갑자기 나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행이 나무신 바로 앞에 도착하자마자 악행의 발 밑으로 땅이 활짝 열렸습니다. 악행은 서슴없이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포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악행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악행의 머리카락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포는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위로 끌어 당겼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만 한없이 늘어날 뿐 딸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길어진 머리카락마저 땅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포포와 삼보는 마을의 모든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워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상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마르코네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마르코네는 피아라는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코네가 피아의 집에 찾아갔더니 피아가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피아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마르코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겠지요? 아기의 이름은 토니라고 지을 거예요. 예쁜 옷도 만들어 입힐래요.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 토니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피아는 슬픔이 복받치는지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죽는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피아의 어머니도 딸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지요. 외출했다 돌아온 피아의 아버지까지도 둘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슬픈 일이 생긴다니 울고 있는 새 사람을 보면서 마르코네는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가 죽는 상상을 하고 저렇게 슬피 울다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마르코네는 마을을 떠나 방랑길에 올랐답니다. 마르코네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넓은 초원에 이르렀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 오두막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고 계십니까? 마르코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불밭에서 불을 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비를 피하려고 일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서로 손발이 뒤엉켰지요. 자기 손발이 어느 것인지 몰라서 울고 있다오. 한데 뒤엉켜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울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마르코네는 기가 막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며칠이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르코네는 아무 손이나 잡고는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야 이건 누구 손인가요? 내 손이요. 그럼 그 손을 빼십시오. 그 사람은 가까스로 자기 손을 빼서 기어 나왔습니다. 마르코네가 이번에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무 발이나 쿡 찔렀어요. 자 이건 누구 발입니까? 아야 내 발이요. 그 사람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발을 빼세요. 마르코네는 뒤죽박죽이 된 손발을 이렇게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모두들 기뻐하며 마르코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군. 다른 마을로 가보자. 마르코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가를 지날 때 였습니다. 누가 괴롭히기라도 하는지 당나귀가 거칠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코네가 집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글쎄 할머니가 당나귀를 벼치피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지 뭐예요? 잔뜩 겁먹은 당나귀는 버티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마르코네가 물었어요. 음 우리 닭이 알을 품다 말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오. 그래서 당나귀에게 대신 알을 품게 하려고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는 구려. 마르코네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나귀가 달걀을 품다니요? 이런 어리석은 말은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할머니 당나귀가 알을 품었다간 알이 모두 깨지고 말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먼 그 생각은 못했네. 젊은이 고맙소. 할머니는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마르코네는 여기서도 크게 실망하여 다시 길을 떠났어요. 마르코네는 성으로 둘러싸인 어느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살겠지. 마르코네가 성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성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말에 발목을 자르면 된다니까 성문을 부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목청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마르코네가 마르코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주님 댁에 홀레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를 태울 말이 키가 너무 커서 성문을 못 빠져나가고 저렇게 마냥 서있다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마르코네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도 또 있군. 마르코네는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신부를 태운 마르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신부의 머리를 때리는 신용을 했지요. 신부는 깜짝 놀라 얼른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마르코네는 재빨리 지팡이로 말의 엉덩이를 살짝 쳤어요. 그러자 말이 껑충 발을 앞으로 내디뎠 지요. 말을 탄 신부는 이렇게 순식간에 성문을 빠져나오게 되었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군. 신랑이 감탄하며 마르코네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어서 뛰어내리라 니까. 집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위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아기 바지를 들고 있었지요. 한참 길을 가던 마르코네는 이상에서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2층 창가에 사내 아이가 아랫도리를 벗은 채 서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코네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바지를 입히려고요. 내가 이렇게 바지를 벌려서 들고 있고 아이가 위에서 뛰어내리면 바지를 입을 수 있을 텐데 아이가 자꾸 겁을 내네요. 아이고 아주머니 그러다가 아이가 다치겠어요? 그러고는 마르코네가 아이를 안하다가 직접 바지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걸 몰랐네요. 아이의 어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탄했습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오나가나 어리석은 사람들뿐이군. 그 사람들에 비하면 피아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야. 다시 피아에게 돌아가야겠어. 마르코네는 중얼거리며 자기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피아와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피아가 걱정했던 일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땅 위에 세계와 지하의 세계 먼 옛날 바빌로니아에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는 아름다움과 사랑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또한 전쟁의 여신이며 별들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슈타르의 남편은 농경의 신인 탄무지 였어요. 탄무지 땅 위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알겠소 이슈타르 탄무지가 땅의 세계에 입김을 훅 푸니 곡식과 열매가 자라고 초록 잎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탄무지는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악마들이 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정말 악마들이 찾아와 탄무지를 애워싸지 뭐예요? 악마들은 탄무지를 꽁꽁 묶어 지하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사는 지하 세계는 에레슈기갈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에레슈기갈은 이슈타르의 언니로 사악한 저승의 여왕이었지요. 어서오세요. 탄무지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요. 에레슈기갈은 탄무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탄무지가 지하세계로 내려가자 땅 위에 세상은 모든 것이 생기를 잃었습니다. 강과 샘이 마르고 꽃과 나무들은 바싹 시들었지요.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새들은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들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시여 탄무지님을 이 땅 위에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슈타르 또한 몹시 슬펐습니다. 날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지요. 탄무지 내 남편이 죽다니 다정한데 남편이 이슈타르는 남편을 찾기 위해 지하세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슈타르는 신전을 정리하고 곱게 화장을 했어요. 아름다운 비단 왕토를 걸치고 빛나는 왕관을 썼지요. 목걸이와 귀걸이 황금 팔찌와 발찌도 샀답니다. 이슈타르는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충성스러운 사제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슈타르님 저기에요. 이슈타르는 지하세계로 가는 어두운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물에 시냉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라. 이슈타르는 사제에게 이르고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을 한참 걸어가니 커다란 성벽이 나왔어요. 성벽은 여러 겹으로 지하세계를 감싸고 있었지요. 여기가 바로 지하세계로 구나. 지하세계는 죽은 사람들이 흙과 먼지를 먹고 사는 어두컴컴하고 새산한 곳이었습니다. 이슈타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하세계에 들어가면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좌물쇠가 잠긴 일곱개의 문 앞에는 모시모시한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 앞에 이르자 험상굳게 생긴 문지기가 뱀처럼 긴 혀를 날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다.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러자 지옥의 문지기가 에레슈키갈에게 알렸어요. 이슈타르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에레슈키갈은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에레슈키갈은 문지기에게 일렀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모든 부귀와 재물을 버려야 한다. 이슈타르가 지하세계의 법을 따른다면 들여보내라. 문지기는 이슈타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왕관을 주면 보내주겠소. 이슈타르가 왕관을 주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번째 문에 이르자 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황금 귀걸이를 주면 문을 열어주지. 이슈타르는 황금 귀걸이를 풀어주고 문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목걸이를 네 번째 문에서는 가슴에 단 장신고를 다섯 번째 문에서는 화려한 허리띠를 여섯 번째 문에서는 황금 팔찌와 발찌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이상 줄 것이 없답니다. 그럼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주시오. 일곱 번째 문에 이르자 이슈타르는 걸치고 있던 비단 망토까지 벗어주었습니다. 일곱 개 문을 다 지나자 에레슈기갈의 신전이 보였습니다. 에레슈기갈의 절반은 사람 절반은 사자의 모습으로 왕자에 앉아있었어요. 주위에는 수많은 뱀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에레슈기갈은 예쁜 동생의 모습에 질투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여긴 뭐하러 온 개냐. 이슈타르는 에레슈기갈의 왕자 앞에 쓰러져 있는 탐무즈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탐무즈를 돌려보내주세요. 에레슈기갈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어리석은 것 이곳에 오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에레슈기갈은 죽음의 눈빛을 이슈타르에게 쏘아 보냈습니다. 이슈타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슈타르가 죽자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슈타르님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사제는 물과 지혜의 신 앵카를 찾아갔습니다. 큰일이로구나. 이슈타르가 없으면 땅위의 생명들이 태어날 수 없을 텐데. 앵카는 사제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사제는 앵카의 도움으로 지하세계에 들어갔어요. 이슈타르님 정신 차리세요. 사제는 이슈타르에게 생명의 물을 먹였습니다. 아 탄무즈 이슈타르는 눈을 뜨더니 탄무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슈타르의 뜨거운 눈물이 닿자 탄무즈는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 눈을 떴어요. 탄무즈는 이슈타르와 함께 가거라. 하지만 일련의 절반은 내 곁에서 머물러야 한다. 에레슈기칼은 이슈타르와 탄무즈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슈타르와 탄무즈는 서둘러 7개의 문을 지나갔어요. 문을 지날 때마다 문지기에게 주었던 물건들을 차례차례 돌려받았습니다. 마지막 문이에요. 이슈타르는 일곱번째 문에서 왕관을 돌려받고 탄무즈와 함께 지하세계를 벗어났답니다. 그 뒤로 탄무즈는 해마다 절반은 지상세계에 절반은 지하세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탄무즈가 지상세계에 있을 때에는 모든 생물에게 따뜻한 온기와 생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 풍성한 곡식과 나무들 좀 보세요. 하지만 여섯 달이 지나 탄무즈가 지하세계로 불려가면 땅 위에는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지요. 탄무즈가 지상세계에 있는 동안은 여름 지하세계에 있는 동안은 겨울 이라고 불리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집이 센 아내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금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여보 이 바나나 좀 드셔보세요. 정말 잘 익었어요. 전 괜찮아요. 당신이나 드세요. 게다가 아내가 아들 쌍둥이까지 낳자 더 바랄 것이 없으리만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자열매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야자열매를 아내에게 갖다 주니 아내는 무척 맛있어 하며 정신없이 먹었지요. 이렇게 맛있는 열매는 처음 먹어봐요. 몇 개만 더 갖다 주세요. 아내는 자꾸만 남편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을에서는 야자열매 따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는 것은 괜찮지만 따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요. 왜냐하면 야자나무는 영혼 신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맛 좋은 열매를 먹어본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따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네요. 몇 개만 더 따다 주세요. 그래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자 아내는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겁쟁이에요. 좋아요. 제 간절한 부탁을 당신이 그렇게 모른 척 한다면 제게도 생각이 있다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강 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겠어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저를 우습게 여기니 할 수 없잖아요. 알겠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야자열매를 따오겠소. 아내의 협박에 겁이 난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야자열매를 따러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야자열매를 따다가 그만 야자열매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영혼신들이 그를 혼내주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무서워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큰 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말 정말 훔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아내가 고집을 부려서 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난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동생의 노래소리를 들은 형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혼신들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은 동생을 크게 나무랐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다음번에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왜요 형님? 나는 곧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한다. 알겠어요. 남편은 야자열매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 귀한 열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내는 야자열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구해다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야자열매를 따다가 혼줄이 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또 따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거요.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아내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며 열매를 더 갖다 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지요. 당신 멋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따올 수 없으니.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철없고 고집 센 아내는 끝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슬피 울면서 이곳 저곳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고생고생 하다가 겨우 아내를 찾은 남편은 가까스로 아내를 달래여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 그러나 이제 빨리 야자 열매를 따다 줘요. 하고 아내가 조르자 남편은 그 길로 배낭을 메고 다시 야자 열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자 열매를 배낭에 넣다가 남편이 그만 하나를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어요. 아니 저 괘씸한 놈이 또 오다니 이번에야말로 꼭 저놈을 죽여야 해. 영혼신들은 우르르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베베 꼬인 다리와 짧은 팔 반쪽 뿐인 머리를 가진 영혼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큰 형에게 도움을 청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벌벌 떨면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다니며 영혼신을 피했습니다. 그러느라 배낭 속에 야자 열매가 후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다른 영혼신까지 합세해서 남편에게 덤벼들었어요.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다른 영혼신까지 합세해서 남편에게 덤벼들었어요.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녹초가 되었지요. 마침내 남편이 올라앉아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남편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영혼신들에게 붙들려 대장에게 끌려 갔습니다. 영혼신의 대장은 남편을 쓸데가 생길 때까지 어떤 할머니에게 맡겨두었어요. 어느 날 영혼신의 대장은 영혼신들에게 며칠 뒤에 모두 모여 자기 일을 도와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날의 요리를 만들 때 할머니에게 맡겨둔 남편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할머니 곁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남편을 딱하게 여겨 영혼신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대장의 일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영혼신들은 맛있는 요리를 먹을 기대에 부풀어 일터로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모두들 입맛을 다시며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리 남편의 온몸에 숯과 검댕을 시커멓게 칠하고 더러운 것을 잔뜩 발라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장이 야자열매 도둑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커멓고 얼룩덜룩해진 남편이 나타났지요. 남편의 모습을 본 영혼신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에구머니나 저 더러운 꼴이 뭐냐 영혼신들은 남편이 틀림없이 몹쓸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고는 몽둥이 찜질을 해서 쫓아 냈습니다. 남편은 모진 고생 끝에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으러 방가로 나가니 바위 위에 아들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엄마와 형이 자기만 남겨두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강가에 가기만 하면 물속에서 엄마가 나타나 아들을 씻겨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강가에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강두 가까이로 데리고 오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을로 갔지요.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 모두 강가의 덤불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자 아들은 엄마를 강두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숲속에서 몰려나와 그녀를 꼭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은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강의 주인 후아레스는 인디언 소년입니다. 어느 날 후아레스는 강을 하나 발견했어요. 야 신난다. 이제 이 강은 내 거야. 후아레스는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강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랑이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강을 발견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강은 제 거지요? 어허 거참 후아레스의 할아버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이나 산 등 자연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후아레스야 우선이 강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게 강 상류로 올라가 보자꾸나. 좋아요 할아버지 제 강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물이 아주 많아서 아무리 구경해도 다른 일이 없을 테니까요. 후아레스와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후아레스는 꾹 참고 노를 저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었을 무렵 그들은 물을 마시러 강가로 나온 노를 때를 만났습니다. 어? 내 강에 물을 마시네? 강은 물을 마시러 오는 모든 짐승들의 것이기도 하단다. 할아버지가 후아레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강물을 노루들과 나누었어도 좋아요. 후아레스는 인심을 쓰듯이 말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큰 호수에 닿았습니다. 어? 이 호수는 뭐예요? 제 강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도리어 강이 호수의 것이지. 강은 이 호수로 붙어 물을 끌어오 오니까 말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후아레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제 강을 호수랑 나누어 가져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제 강이 어디서 물을 끌어오겠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작은 배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가 아주 작은 둑을 쌓고 있는 비버들을 만났어요. 강은 이 비버들의 것이기도 하단다. 비버는 강 위에 만든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 둑을 쌓지. 아마 수영을 너보다도 훨씬 더 잘할걸? 후아레스의 눈에도 비버는 귀엽게 보였습니다. 좋아. 비버처럼 귀여운 짐승이라면 내 강물을 조금 나누어 주지 뭐. 할아버지와 후아레스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자 부리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물총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아레스야 잘 보아라. 강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들의 것이기도 하단다. 후아레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물총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저렇게 작고 날쌘 물총새 한 마리쯤이야 나에게 무슨 방해가 되겠어? 마음 시착한 인디언 소년 후아레스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후아레스와 할아버지가 배에 다시 오르려고 할 때 강가에서 개구리들이 큰 소리로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후아레스가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강은 개구리들의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구리들은 강가에서 노래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강은 늘 강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것인 것 같아요. 이 강의 주인은 물고기들이에요. 손자의 말에 드디어 할아버지가 크게 너털 웃음을 웃으며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후아레스 기특하구나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말이야. 사실 강물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산과 바다도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마치 태양과 달이 우리 모두의 것이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금신발 한짝은 에스파냐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백작 부인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야기였지요. 미용사를 이용해 거짓 증거로 백작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까지 사형선고를 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했는데요. 백작 부인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 백작을 구하고 맙니다. 부인을 그토록 믿었던 백작이 그대로 죽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답니다. 우리나라 동화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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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